자 중 1 문장의 형식 내신 접종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163 113쪽 맞죠? 자 빈칸에 알맞은 곳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민철 일어난다 민준 알맞은 거 넣고 법토드미어스토리 그래서 성모울견은 같습니까? 오케이 그럼 1,2,3,4,5 중에 1,2,3,4,5 중에 4조 일단 누가 다 찾았으니까 이런 식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다면 5-1과 매우 흡수한데 5-1이 아니라는 걸 민준 증명해 주세요 아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 5-1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So I was a story라는 내용이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 나는 이야기였다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say도 아니고 speak도 아니고 talk도 아니고 누구다? tell이다 밥이 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성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바꿔주세요 오케이 아 스토리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밥 톨드 미 잇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밥 톨드 투미 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를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이걸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하는데?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직접 목적어가 뭐로 바뀐 경우? 인칭 대명사로 변환된 경우 it이나 dem나 이런 걸로 바뀐 경우에는 몇 형식으로 밖에 표현 못한다? 자명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성무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 3번이란 말인가? 그러면 지우 의견은? 어? 3번? 그렇다면 1, 2, 3, 4, 5 5 다시 2 그렇죠 5 다시 2란 말은 성무 이 문장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야? 2, 2, 3, 4, 5 You will be warm 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이 문장의 뜻은 뭐다?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의 뜻은 뭐다? 그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것이다 그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따뜻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5 다시 1 대표 형태는 뭐다? Make A 어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에 5 다시 2로 분류했다? 목적격 보호가 경영사인 경우고 조심해야 될 게 이딴 거 써서는 안 된다 우리말 해석은 따뜻한 웜이고 따뜻하게는 웜리가 맞지만 따뜻하게 해줄 거다 라고 해석 우리말하고 똑같이 만들면 You will be warmly 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다 B 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무슨 시 같은 역할을 한다 B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동사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3번 이번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달랍니다 그래서 지우 생각할 때는 몇 번이 못 들어갑니까? 일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민준이 의견은 1번이다 그 말은 12345 중에서 나머지 애들이 들어갔을 때 다 똑같은가요? 어 그러면 12345 중에 뭔데? 예를 들어서 뭐 테러벌이 들어갔다 치자 그래서 이 형식이다 맞습니까? 그쵸 Julia feels terrible 하면 어떤 뜻이 되고 있다? Julia는 끔찍한 기분이 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동 이 형식 동사의 대표 동사는 누군데? B 동사인데 얘 뜻을 조금 바뀌기 위해 바꿔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어떤 동사? 감각동사나 또는 이런 동사 이런 동사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뭐 get, grow, turn, become 점점 어떻게 된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어때 보인다 또는 어떤 느낌이 든다 라는 동사를 보고 감각동사라고 했고 그래서 뭐 so angry 매우 화난 행복한 끔찍한 a little tired 어린 피곤 아닌가? 그렇죠 약간 피곤한이죠 이거 알겠습니까? a little a little tired 하고 a little boy 할 때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지만 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a little tired or a little boy는 같을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뒤에 왔는 시가 다르기 때문이고 tired의 뜻은 피곤한 이라는 형용사고 boy의 뜻은 남자의 이란 뜻의 명사죠 그러니까 a little boy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얘가 무슨 시 역할을 해야 된다? 부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어떤 약간 피곤한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little money a little money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그쵸? I have a little money 하는 친구는 표정이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말하는 친구는 이렇죠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말하는 애는 이런 거고 I have a little money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3,4,5 중에 목적으로서 알맞은 것을 하란 말은 이건 뭐 결국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쭉 읽고 나서 해석하고 무슨 얘기 하는 거다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됐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을 이 문장에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다 주어동사라고 하죠 주어동사 뒤에 있는 뭐에 대한 대답을 찾아란 얘기입니까? what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답이 되겠죠 Marya bought a jacket at the store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모 생각할 때는 목적어는 몇 번입니까? 한 번이다 그러면 해보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다? 답다 what where at the store when okay yesterday yesterday 모트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사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yesterday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yesterday 이게 현재니까 그렇다면 뭐 속에 뭐 들어있는 거 바위 속에 뭐 들어가 있는 녀석 써야 된다 디드가다는 마리아가 구입했다 okay 그래서 누가다 했고요 그래서 얘는 지우개가 몇 형식 되는 거야 몇 형식? 그렇죠 삼 형식이죠 at the store or not yesterday 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무슨어라고 불리는 애들이다 수식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왜 그렇죠 성모 왜 애들은 수식어죠 어 그렇다 수식 해주는 게 뭔데 도대체 꾸며준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뭐 꾸며 뭘 꾸며주는데 지금 문장을 꾸며주고 있다 뚱구름 잡는 얘기면 난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 물론 문법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수식어리가 문장을 꾸며준다 되겠지 난 못 알아듣겠는데 어 에이 얘가 왜 수식어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면 얘들이 재료가 무슨 무슨 재료하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부사라고 얘기했는 거고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 되는 거다 삼 형식 되는 거다 그리고 부사 만들어진 방법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뭐를 아 똑같진 않군요 뭐를 일단은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전치사 사용했고 얘는 퇴원할 때부터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녀석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없이 뭐 했냐 이 대답 듣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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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민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맞아? 맞아? 어 뭐라고 물어본다고? 내가 다른 거 말고 하필 이거 궁금하다고 하는 이유는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못 지급해야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까? 후도 희시이처럼 행동한다 했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뻔하네요 그래서 Alex asked me a few questions Alex asked a few questions 뭡니 of me겠죠 그래서 4에서 뭐로 바꾸고 있다? 3으로 바꾸고 있는데 근데 무조건 뭐 기계적으로 여긴 무조건 ask니까 5부지 이렇게 쓰면 안 될 수도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오브가 꼭 와야되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라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엘렉스가 뭐 했다? 물어봤죠 여기에 me는 엘렉스의 질문을 받은 사람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엘렉스가 물어본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목적으로 하고 얘를 보고 직접 목적으로 하고 질문 받은 사람 앞에 사명식 전환할 때 오브가 와야되는 거 그렇습니까? 질문 받은 사람이 나니까 오브 미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어퓨 북북스 머니 어퓨 북스죠 됐습니까? 어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밖에 올 수가 없다 오케이 아 도원이 오늘 어디 여행 간다 그랬었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6번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이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모 생각할 때는 몇 번이 잘못 써놨는 거 같아요 5번이 잘못 써놨는 거 같다? 음 그러면 이거는 이게 잘못됐던 얘기네 그쵸? 그럼 이거 지우고 뭐라고 써야 되지? 어 어 저거 저거 라고 해야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준의 의견은 5번이고 똑같습니까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1,2,3,4,5 중에 얘는 뭐 5-1 동의하십니까? 5-1 이라는 거 증명해 주세요 So So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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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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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라고 불러야 되는 녀석이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를 5-1이라 했었다? 목적격 보호가 0-4인 경우였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everything changes 이거는 1,2,3,4,5 중에 지우야 일형식이다 그래서 무슨 뜻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형식이죠 누가 다 빼고 뭐 남았습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일형식이죠 누가 다 빼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일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습테이스트배드 의 뜻은 뭐고 그 국은 나쁜 맛이 난다 좋지 않은 맛이 난다 그래서 민준 1,2,3,4,5 중에 이고 이 형식은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다? 죽격 보호라고 불리는 녀석이 존재하고 여기에 이즈를 써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콜럼버스 디스커벌드 아메리카 이거는 사실은 이 문장은 별로 안 좋은 문장이에요 내용이 됐습니까? 어쨌든 얘는 성모야 매정식? 사명식이고 아메리카가 목적어가 맞죠 이 문장에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해석이 뭐예요? 그렇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거는 어느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유럽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됐습니까? 무슨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해? 그 이전에 벌써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됐습니까? 이건 매우 제국주의적인 시각입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없어져야 될 예문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made his son a mother plane 하고 He made his son a mother 얘가 없어지면 갑자기 숫자가 바뀌겠네요 일단 얘는 지금 4형식인 거죠 그가 뭐 했다? 만들어줬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무엇을? 모형 비행기를 됐습니까? 근데 He made his son a mother 하면 이건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몇 형식 되는 거야? 5 다시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이렇게 되면 So his son was a model 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His son was a mother plane 그의 아들이 모형 비행기였다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고 4형식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걸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우 생각할 때 몇 번이 잘못됐습니까? 3번이 잘못됐다? 오케이 그럼 민준이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We found the test easy 맞습니까? 오케이 왜 맞죠? 왜 easy 리가 아니고 왜 easy 를 해야 되는데 감각동사다 그쵸 어 그거 계속 읽어봐 감각동사 못됐는데 응 그 소 그래 소 테스트 소 얘는 필요 없나봐 네 테스트 was easy was easy We found the test easy 라는 문장 속에 소 the test was easy 라는 내용이 숨어있다 응 그렇다면 이게 계속 해봐 마무리를 해봐 어 어 그 그 그 1 2 3 4 5 중에 뭔데 그럼 이거 이 형식이다 그쵸? 아 So the test was easy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2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 내가 so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전부 다 몇 형식이었니? 혹시? 어? 무슨 2형식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5형식이지 내가 근데 5형식이라고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좀 더 여기서 뭐 좀 더 분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5-2이다? 그 말은 목적적 부호가 뭐란 얘기지? 5-2의 대표적인 형태는 뭔데? 맥해의 어떤이다 그러면 We found the test easy가 무슨 뜻인데? 그래 무슨 2형식이고 뭐? 감각동사? 어? You look happy 얘기하고 있어 지금? 어? 저 습? 뭐야 뭐 아까 feels bad feels 뭐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 형식 어디 갔어? Julia feels terrible 이게 이 형식이고 이게 감각동사겠지 이놈식이야 어? 무슨 감각동사 얘기야? 이거 왜 나오나? 어? 오케이 1번 성모 The coffee smells good 이거 무슨 소리야? 해석은 어? 응 응 몇 형식이야 이거? 응 응 왜 이 형식인지 설명 좀 해봐 어? 주웨이 응 그래 얘가 감각동사라고요 The coffee is good 해도 거의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지우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중에서도 주격보호라고 한다고요 목적격보호가 아니고 오케이 I told her to take her rest 오케이 그래서 민준 I told her to take her rest 해석은 뭐고? 아? The coffee is long Take her rest의 뜻을 모른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딱 있어서 때릴까? Take her rest의 뜻을 모른대 어떻게 take her rest의 뜻을 모를 수 있소, 그치? 그치, 성모야? 이거 뭔 뜻인데? 그래, 쉬다 그래서 무슨 뜻이야 백민준? I told her to take a rest. 해석은 뭐고? 오케이 그러면 이건 1,2,3,4,5 중에 뭐야? 5-3 됐습니까? 5-3의 대표 형태는 지우 뭐였어? 배시배시 웃고만 했죠. 성모가 가르쳐준대. 5-3의 대표는? 5-3의... 어? 아, 포기입니까 나는? 어, 1,2,8,2,4? 그래! 그리고 5-3은 왜 따로 분리해졌다?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적용법인 경우? A에게 뭐뭐하라. 텔 가서 텔을 사용하면 A에게 뭐뭐하라는 것을 말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looks like a monkey. 그는 목 같아 보인다. 원숭이 같아 보인다. 이거는 몇 형식일 것 같아? 사명식이다. 사명식이다. 그래서... 왜 사명식이죠? 증명해봐. 응. 사명식인거 증명 좀 해주세요. 난 이거 이 형식이라고 보겠어요. 오케이. 원숭... 무엇... 원숭이... 어떤... 원숭이 같은... 됐습니까? 얘를 보고 무슨 사라 불러? 전치사죠. 전치사가 명사 앞에 와서 하는 일은 이 덩어리를 무슨 씨나 무슨 씨 덩어리 만든다. 어떤 씨나 어찌 씨 만드는데 지금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잖아요. 다만 그 형용사를 무슨 재료로 만들고 싶으니까 명사를 재료로 만들고 싶으니까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고 싶으면 뭐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치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건데 그냥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를 사용하려니까 뭣 같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he is like a monkey는 성모형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는 원숭이 같다죠. 또 원숭이 좋아한다 이럴까봐 내가 봤는데 됐습니까? 만약에 he likes a monkey 라는 문장이 있다 진짜 그럼 이거는 1, 2, 3, 4, 5 중에 뭐예요? 3이 되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he looks like a monkey는 그는 어떤 보인다? 원숭이 같아? 보인다 라는 이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howed her album to me 그래서 얘는 원래 4였는데 뭐로 바꿔놨다 그녀가 그녀의 앨범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시원은 기부처럼 그 행동을 받는 사람 앞에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를 쓴다라는 거 계속해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얘는 왜 할 거니까 틀린 문제는 설명해 줄 준비해 주시고요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을 묻고 있네요 지우야 몇 번이 다르냐? 3번이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민주린 의견은 3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성모야 이거 몇 형식이야? 어 1형식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1형식이니까 증명 좀 해줘 내가 증명하라 그러면 이런 순서로 뭐 순서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뭔가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 해석을 왜 해? 끊어있게 하려고 끊어있게 왜 해? 끊어있게 하면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목적고 누가 보호고 누가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인지 드러나니까 그래서 해석은 무슨 뜻이고? 음 바이온 음 아 조지 오케이 브라이언이 조지를 향해서 걸어간단 얘기죠 그러면 누가 다 찾으면 여기 있고 그러면 towards 조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에 수식이고 그래서 1형식 되는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른 형식이다? 앤 코인스와 룹은 몇 형식? 3형식이죠 애니 청소한다 what 그녀의 방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think that it is true 그들이 뭐한다? 생각한다 그것이 진실하는 것을 3형식이죠 됐습니까? 겁만드는 that 암만 기려봤자 인 만들고 what does she clean what do they think 똑같습니다 목적어 목적어인데 근데 얘는 명사 목적어 얘는 문장이 목적어 되고 싶으니까 문장이 암만 기려봤자 it 문장이 것 되고 싶으니까 접속사 death을 사용했고 좀 이따가 이 death에 대해서 뭔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ecided to become a designer 나는 뭐했다? 결정했다 what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암만 기려봤자 또 it이죠 이것도 it이고 이것도 길어봤자 it이고 what does she enjoy 이 death은 이 death은 miss brown enjoys reading cookbooks 그래서 brown 아줌마가 즐기신다 요리책 읽는 것을 암만 기려봤자 또 it이고 what does she enjoy 나머지 전부 다 사명식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death은 요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신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death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조건 뭐와 뭐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이 death이 뭐라 해야 된다 겉만 드는 데 싫어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뭐 그 겉이 무슨 어 자리에 사용돼야 된다 목적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그래서 they think it is true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 쓰라네요 그래서 지우가 생각할 때 아니 뭐 민준이고 민준이 생각할 땐 뭐고 그러면 지우 생각엔 동의 부동의 동의한다 그러면 아이고 수도송모한테 갔네 미안 다음번 순서 좀 다르게 할게 1 2 3 4 5 중에 뭐고 사형식이다 사형식인거 증명해 보세요 응 회석하면 뭐고 원했다 원했다 나이 내가 내가 어머니께서는 내가 손 씻기를 원하셨다 됐습니까? 사형식인거 계속 증명하면 그 말은 얘가 무슨 동사라고 일단 얘기한 거다 주요동사 주요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뭘 해줬어요 나에게 손을 씻겨줬죠 그쵸? 아닙니까? 오케이 이렇게 뻔하게 생긴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거 원트 에이 투두 아닙니까? 원트 에이 투두 내가 그래서 엄마 말대로 했어 엄마의 바람을 틀어드렸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손 씻었다 그래서 나는 손 씻었다 가 들어있는 5-3이지 이놈아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틀렸는데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 이거 보고 왜 왓시드가 맞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는 왜 왓시드가 맞다 라고 주장하는 걸까? 아이고 뭐 잘해놨네 이러면서 맞다 그러겠지 CJ1치 잘 시켜놨네 맞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뭔 CJ1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겠습니까? CJ1치 시켜야 되는 건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을 때야? 대구 같은 접속사가 사용됐을 때 여기 접속사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이게 누가야? 이거 무슨 격이야? 응? 목적 격이잖아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손 씻었다고 생각하자 너 오늘 어디 간다더니 바다 왔어요 바다 왔어요 얼른 앉으세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선생님 여기는 어 여기는 여기에 또 디드 들어있으니까 여기 디드 들어있는데 썼는데 도대체 여기는 그럼 왜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여기 생략된 말이 뭐고 대시고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접속사가 사용됐다고 접속사가 여기는 무슨 접속사가 어디 있어 됐습니까? 원테이 투두를 사용해야 된다 앞부분에 못 본 부분은 이따가 보내는 걸로 하세요 문제는 다 풀어왔습니까? 네 갔다 오느라 바빠서 못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반말판 어 반말판 네 밥 먹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네 10번 업법상 어색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 생각할 때는 몇 번이고 한 번이다? 그러면 성모 동의합니까? 윈준이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바로 형식부터 얘기하나요? 그러면 무슨 뜻인데? The flowers are sweet 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 163쪽 빨리 펼치돼 뭐하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네 그래서 이거 얘 대신에 뭘 써도 별 상관없다 The flowers are sweet 하고 해도 상관없는 이 형식이고 그다음에 얘 주격보호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보통 감각동사일 때는 뭐가 온다? 형용사가 목적격 아니 뭐야 주격보호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This scar feels softly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목도리는 어떤 느낌이 든다?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이 목도리 부드럽다 계속 이 형식이고요 The pizza tastes delicious The pizza is delicious 이 형식 The little boy looked lonely The little boy was lonely 외로워 보였었다나 외로웠었다나 Lonely의 뜻이 뭐예요? 됐습니까? Ly 붙였으니까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외로운이라는 형용사니까 계속 이 형식이고요 The story sounds interesting The story is interesting 전부 다 봤더니 비 동사 대신에 비 동사 대신에 무슨 동사 써놨어? 성모 무슨 동사다 이게? 감각동사다 뜻이 요만큼 다르게 만드는 형용사 올 자리에 부사 써서 틀린 문제고요 실버 문장의 형식이 보기와 같은 것을 했으니까 보기에 문장이 몇 형식인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형식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민준이 생각할 때 몇 번이고? 1번이다 그럼 성모 동의하나? 5번 나는 5번이다 갈렸네 그럼 기우 생각은? 5번이다 1번이라고 생각 1번이 정답인 친구는 그러면 이 문장 위에 보게 민준 이게 몇 형식이야? Mr. Smith live in a small town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그럼 3번 1번도 1형식인가요? 아닙니까? Mr. Smith live in a small town 몇 형식이야? 뭐라구요? 3형식이다 그럼 1번이 아닌 모양이네요 아니라고는 확정할 수가 없지 그러면 얘가 1형식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십니까? 왜 동의하냐? 스미스씨가 산답니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당연히 1형식이죠 됐습니까? We love our new pet. What do you love? 몇 형식이죠? 3형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This place is wonderful의 뜻은 뭐고 이 장소는 멋지다 환상적이다 하고 1,2,3,4,5 중에 2죠 They named him little jack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뭐 했다? 이름 지었다? Whom? What? So, I was a new ID 됩니까? Little Jack Little Jack Little Jack 이라고 하면 돼 고유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들은 그를 뭐라고 이름 붙였다? Little Jack Little Jack 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얘는 뭐? 5-1 So, he wasn't little ja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teacher gave me a new ID 선생님께서 뭐 하셨다? 주셨다 Whom? What? So, I was a new ID 됩니까? 안 된단 말은 얘가 뭐가 아니라 차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Kati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ree 그래서 Katie가 뭐? 서 있는 중이다 Where? 어디에? 나무 밑 나무 앞 미안 나무 밑에 아니 참 나무 앞에 됐습니까? Katie는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니까 이거 누가 다 다음에 where 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 뭐 보니? 몇 장식이겠다? 1형식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계속 10번 도훈아 우리 12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꼭 안 해도 되지? 네 다음을 3형식으로 바꿨을 때 이게 4형식이라고 벌써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헬렌 sent me a package 헬렌이 뭐 했다? 보냈다 Whom? What? 소포를 됐습니까? 헬렌이 나한테 소포를 보냈다 So, I was a package 그래서 나는 소포였습니까? 5-1이 아니고 4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5-1과 4는 생김새가 whom 나오고 what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는 소포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헬렌 센터 package to me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생각할 땐 몇 개니? 몰랐다 그냥 안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네가 풀려고 노력해 봤을 때 A B C D E 중에서 뭔가 틀린 게 확실한 문장은 뭐가 있나요? C가 확실하더라 펌파브라게 고치면 C가 확실하더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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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순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거밖에 없나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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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다 지우는 3개다 오케이 그렇다면 민준이는 이것도 포함됩니까 C도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나요 A? A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The baby's skin feels good 고쳐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2개 지우는 A하고 C를 이렇게 고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E? E 바르게 고치면 movie was boring 요렇게 그러면 성모는 요거를 요렇게 고치는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word를 넣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다 word를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동의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word를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민준이 여기 word을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을까 그래서 세All 두 개 자 그리고 이는 이는 얘를 이렇게 일단 a부터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고요 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얘 in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얘를 넣었을 때 1,2,3,4,5가 달라지고 안 넣었을 때 1,2,3,4,5가 달라질 뿐 얘를 넣으면 토마스 파운드 The Movie Was Boring 하면 1,2,3,4,5 중에 뭐가 되는 걸까요? 3이 되는 거죠 얘를 넣었을 때 그 말은 여기에 됐이 생겼됐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토마스는 알게 되었다 그 영화가 지루했었다라는 것을 3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dead 넣고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 거고 워드를 넣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뭐도 되냐? 어떤 구조도 가능하다? find a 어떤 앞에서도 만나본 적 있었어 그 문제가 쉽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문장을 할 때 만나봤어 맞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맞는 문장이고요 어떤 식으로 틀리게 만들 수도 있냐 이 자리에 뭘 넣어놓고 bored를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는 있겠습니다 bored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bored가 들어가면 얘가 없다 치고 지금 다시 5-2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boring 하면 Thomas found the movie boring Thomas는 깨달았다 그 영화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Thomas는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bored를 들어가면 뭔 얘기를 하는 게 돼버리냐 5-2에서 그렇다면 so the movie was bored가 되는 거고 the movie was bored는 무슨 뜻이 돼버려? 그 영화가 지루함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루하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boring 오면 되고 지금은 3 대신에 5-2를 했기 때문에 워드를 안 넣어도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틀린 건 두 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왜 구질해야 되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아기 소유격이죠 그 아기의 피부가 어떤 느낌이 든다 좋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는 그 아기 피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좋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 형식에서 대표적인 B 동사 대신에 감각 동사로 뭐야 교체해놨는데 지금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에 부사를 집어넣어서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 워크 온 세러데이즈의 뜻은 뭐고 그들은 토요일마다 일한다라는 얘기죠 1,2,3,4,5 중에 뭐겠다? 1이겠죠 됐습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 times? How open이겠죠 How open 얼마나 자주 일하니 그럼 뭐 웬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일한다 어쨌든 뭐 How open에 대한 대답이든 웬에 대한 대답이든 지가 아무리 용서 받자 무슨 씨 밖에 안 되고 있다 부사밖에 안 되고 있다 수식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고쳐주든지 요렇게 고쳐주든지 Mr.Smith taught us math 하든지 또는 어떻게 고칠 수도 있다? 아 그렇구나 Mr.Smith taught math to us 하겠죠 가르치는 거 무지하게 쉽다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거 같다니까 이렇게 뭐 하나 던져줄까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Emily looks like an angel 얘는 어떤 식으로 틀리게 만들 수도 있었냐 첫 번째 방법은 요걸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된다 했습니다 Emily는 뭣 같아 보인다 천사 같아 보인다 그래서 성모야 Emily looks like an angel 은 매력의식이라 그랬더라 예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 천사 어떤 천사 같은 천사 명사에 붙여서 명사를 어떤 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됐더라 What does Emily look lik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How does Emily look? 됐습니까? 날씨 묻는 두 가지 표현 How is the weather?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Like what? 의 뜻이 뭐고 못같은 이잖아 못같은 날씨가 못같니? 라는 말은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얘는 이 형식이다 자 우리말과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칼질환합니다 누가 품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시제는 누가다 메이드 메이드 그 다음 미 그 다음 앵그리 이 자리에 앵그릴리가 오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도훈아 왜 앵그릴리가 오면 왜 안되지? 응 삼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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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에 앵그릴리를 써야 될 거 같아도 어 어 앵그리를 써야하는 왜 그런데? 왜냐면 이거 천천히 나타내는 거니까 어쩜 그렇게 내가 설명한 거 하나도 안 써먹냐 그래서 또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맞아 그래 그래서 어 핸드의 의미가 어 어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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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좀 쉽게 다 너무 막 뭐 문법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못 알아듣겠어 상태를 나타나는 이런 얘기 뭐 영용산이 부산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정보사 왜 써야 되냐고 정보사를 어 그럼 알겠어 그래 그럼 1,2,3,4,5 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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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 s, y, cxt, cxs 라고 고치면 몇 형식이다? 4 형식이다 지금 4 형식을 3 형식으로 전환해 놨는데 4 형식 하고 소나스가 틀렸죠 Ohhh ok It jumped through the window가 1 형식 맞습니까? 맞겠지 형식이 잘못된 거 해서 안 했으니까 왜 이런 형식인지 증명 좀 해주세요 수학 수학 수업 갖다 증명하래 자꾸 그렇지 그게 뭐 이게 무슨 헌데 그러면 니 문법적 용어 좋아하잖아 니가 잘하는 문법적 용어 그래 무슨 헌데 이게 보어다 갑자기 이형식이라고 얘기하시고 이형식이나 오형식입니까 이게? 보어가 나오게 그 좋아하는 문법 용어 왜 안 써 무슨어다 수식어다 대표적인 이형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2번 문장 My father is a great doctor 울아버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다 I like what swimming in the pool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I like it 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like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 asked her friend to help 어 이거 오형식 맞아요? 성모아 이거 오형식 맞니? 무슨 뜻인데 지시 시켰다 시켰다 좋아 좋아달라고 시켰다 맞아요? 시켰다 맞아요? 뭔데? 응 여기서는 요청하자는 뜻이야? 어떻게 알게 됐어? 문장의 구조가 뭡니까? Ask A 동작이죠 B는 뭔디 그럼 얘는 1,2,3,4,5 하면 5 다시 뭐야? 3,2,1,2,1,2,2,2 Ask A,2,2 Ask A,2,2 Ask A,2,2,2 Ask A,2,2,2 Ask A,2,2,2 Ask A,3,2,3,4 Ask A,3,2,2,3 Ask A,3,2,3,2,3,2,1,2,3 Ask A,2,1,3,2,1,2,3 뭔데? 모르겠다 뭔데? Get A to do A에 뭐뭐 하라고 시키다 내가 ask 제발 물어보다 좀 벗어나자 find 맨날 발견하다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라고 했어 안 했어? A에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 Get A to do A에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She asked her friend to help 그녀가 요청했다 행동? help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물어봤을까? Can you help m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Ask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sk 가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청하기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전부 다 무슨 문? 의문문 물어보는 거네 맞아 아니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잖아 그래서 Ask 물어보다 요청하다 16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오케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문법 제목은 문법 제목은 뭐? 사형식이 사명식 전환할 때 그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가 붙어 있는지 Show gave made right tell 대표적인 사형식이 될 수도 있는 애들이죠 사형식만 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Tony showed what 나왔습니다 what이 나왔기 때문에 사형식 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to her 그녀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줬다 Mrs. Baker gave 베이커 씨가 주셨다 some cake to us what 오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to whom 했고요 이 기분이니까 My uncle made what a new toy want me for me 삼촌께서 새 장난감을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Will you write? 부탁하고 있네요 Will you write a poster card to me? 넌 나에게 우편 엽서를 좀 써줄 수 있겠니? Kelly sometimes tells what interesting stories whom to her friends Kelly는 가끔씩 재밌는 이야기를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준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종사의 기능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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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져보라고요 어 따지라고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모 생각할 때 몇 번 한 번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얘만 다른가? 흠 흠 에이 따져봤더니 어 따지는 게 아니네 1,2,3,4,5 하란 말이네 아 어 따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 어 를 따지는 건 아니긴 한데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애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구다? Mr. White God teaches 그럼 whom? what이 뭐이죠? 사라고 쓰면 되겠네요 White 씨가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불리는 박스 속에 들어있는 애야? 수요동사 라는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애죠 샌드라 cooked meat spaghetti 샌드라가 나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줬다 수요동사 Andrew painted 다음에 what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3이죠 앤드류가 그 아 잠깐만 이건 3이 아니네 응 어 그렇죠 그럼 1,2,3,4,5,2,3 뭐겠어? 4다 그렇죠 누구에게 펜스에게 블루를 4형식이다 에게를 에게를 펜스에게 블루를 그려주었다 엔드류가 파란색으로 칠했다는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엔드류가 그 울타리를 파란색으로 칠했다는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베시베시 웃고 봐 네 녀 아저씨는 뭐 알고 베시베시 웃고 계십니까 모르고 베시베시 웃고 계십니까 네 의견을 얘기해봐 웃고 봐 있지 말고 딸내들 막 의견이 분분한데 왜 너는 조용히 있어 나는 전쟁에서 나선 성격이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 말할 시간을 줄게 네가 생각할 땐 뭔데? 5-2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게 5-2라고 어떤 동의할 수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블루의 단체 lab 알라익 블루 하때 블루는 무슨 C지? 이미 C 어 블루카 할 때 블루는 뭔 C 아 링크 아 그래서 몬카덱 면 깔아 이유가 없다 뭐 그래 하려는 말 마저 해봐 그래 오케 오케 뭐지 이 문장 속에 So the fence was blue 라는 말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 5-2지 어디서 바위 두 개 갈라지는 소리 들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5-2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다 5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뭘 그려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페인트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려주다 앤드류 페인티드 미 어 픽처 였으면 얘도 사고 답이 없는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플리즈 브릭 미 썸 아이스크림 나한테 아이스크림 좀 갖다 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3으로 바꾸고 싶어 지금 4인데 그래서 이거 지우가 전번에 틀린 적이 있으니까 지우가 바꿔줘 그쵸 그쵸 투미 맞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브릭 말고 뭐를 써도 비슷한 표현이 된다 했더라 아 빌려주는 거구나 아 빌려주는 거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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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는 거구나 플리즈 겟 미 썸 아이스크림 해도 같은 뜻이 된다 했고 이거 4형식으로 아니 4형식인데 3형식 바꾸면 뭐가 된다고 했더라 아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브릭은 방금 2라는 거 증명했어요 얘한테 시켜서 전번에 애가 4라 그러는 바람에 어 플리즈 겟 썸 겟 미 썸 아이스크림 4형식인데 3형식 변화하면 뭐라고요 플리즈 겟 썸 아이스크림 4미라고요 뭔데야 내가 다 했는데 됐습니까 겟도 누구누구의 뭐뭐를 갖다 주다라는 뜻으로 쓰인데 얘는 4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The Stranger asked us some questions 이거 요청했다야 물어봤다야 물어봤다 그니까 사줘 누구에게 그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어봤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Stranger 이상한 사람 아니야 처음 본 사람을 스트레인저라고 합니다 4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애들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수여동사라는 통 속에 들어갈 수 얘도 수여동사 얘도 수여동사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문장 표현이 수여동사 표현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문장의 형식 좀 쉬워졌나요 어 아직도 어려워 빈칼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엘렉스 그 다음에 Can I ask a question of you 됐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질문을 물어봐도 될까요 질문 받는 사람 앞에 오브 써야 되는 3형식 전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칼질하랍니다 누가 팀은 누구에게 무엇을 뭐했다 1 2 3 4 5 중에 4 아니면 3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할 때 벌써 4형식하고 3형식 다 고르라는 얘기겠네요 mom told her the sad news 아 참참 팀 told the sad news to her 1번 4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 같으면 되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팀 told her to the sad news 해석하면 팀이 뭐했다 말해줬다 무엇을 그녀를 누구에게 슬픈 소식에게 그녀를 슬픈 소식에게 말해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이제 이것도 뭔데 2번도 되게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 슬픈 소식에게 그녀를 말해줬다 이거 둘 다 2번 3번 슬픈 소식에게 그녀를 말해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모야 더 sad news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수로 바꾼 버전 아 그냥 이수로 바꾼 버전 몇 번은 뭐 몇 번 뭐 틀린 거 할래? 아니요 10 2 2 의도를 모르고 있지 아니 아니 차량한테 전화할 때가 내가 지금 뭐를 앞만 길어봤자 해보라 그랬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 버전이 뭐 그렇게 한 버전이 뭐 그렇게 한 버전이 뭐 밖에 안 된다고요 팀 told it to her give it to me 그다음 보기의 미추신 부분과 역할이 같은 거 역할이라 했으니까 뭐 어 따져보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Kate asked me to stay with her 해석하면 어쩌구 저쩌구인데 뭐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어쩌구 계속 어쩌구 저쩌구래 미쳤나 미쳤나 오케이 지우 몇 번 5번일 거 같다 그러면 민준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성모는 동의한다 오케이 그러면 보기부터 봐야 되겠다 끝날게 뭐 크게 어려운 뜻도 아니죠 그쵸 그래서 ask의 뜻은 뭐다 그래 요청했다지 그렇게 입에서 안 나온다 그치 케이트는 요청했다 홈 오케이 내가 할 행동 to stay with her 그녀와 함께 머물게 케이트는 나에게 그녀와 함께 머물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얘 5-3이라고 하면 되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to stay with her 부분에 뭐라고 쓰고 목적격 보호라고 쓰고 지금 목적격 보호를 고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5형식이 돼야 되겠죠 he called his cat kitty 맞습니까 이거 맞죠 5-5니까 1이니까 그는 그의 고양이를 키티라고 불렀다 so his cat was kitty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사죠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Sam caught a big fish Sam이 뭐 했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다 어 빅피쉬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죠 뭐예요 목적어죠 얘는 그리고 얘는 3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she found the map wrong you are wrong 뭔 뜻인지 몰라 wrong you are wrong 뭔 뜻인지 몰라 그 말은 right 인데요 아 답답해 죽겠는 고양이네 그냥은 그 지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얘 목적격 보호 맞나요 그 말은 얘가 5-2라는 얘기죠 so the map was wrong 그러므로 그 지도는 틀렸었다 the map was not right 옳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 A도 그렇고 C도 다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얘는 명사 목적격 보호고 얘는 형용사 목적격 보호고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구조인 find a 어떤이 사용되고 있고 I want you to learn English 5-3 내가 뭐한다 누가 뭐하는 것을 니가 영어 배우는 것을 그래서 to learn English 는 목적격 보호 맞구요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cloning the door 그래서 얘는 목적어 줘 그냥 너는 뭐하겠니 싫겠니 뭐하는 것을 문 닫는 것을 너 문 닫는 거 싫겠니 나는 문 닫고 싶은데 그래서 문 닫지 마라 yes I would 됐습니까 그래 난 싫어 문 닫지 마 그래서 문 닫아도 되겠냐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었더라 may I close the door 하고 같은 뜻인데 허락하는 대답이 완전 반대가 된다고 얘기했었어 됐습니까 may I close the door 했을 때는 대답은 yes you may 하면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거라구요 하지만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똑같이 내가 문을 닫고 싶은데 상대방 보고 싫겠냐고 물어봤어요 후따대고 yes 라고 하면 난 싫으니까 문 닫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문 닫으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no not at all 같은 대답이 문 닫으라고 허락해주는 표현이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고 마인드는 누구처럼 마인드는 누구처럼 Closing the door 같은 녀석만 무슨어로 사용한다 목적으로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A C D 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수형 문제 그래서 이 형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The music sounds wonderful The music is wonderful 그 음악은 아주 끝내주는 환상적인 멋지게 들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코트는 나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5-2 그래서 뭐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이 코트는 나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So I will be warm 여기 들어있는 5-2의 대표가 뭐였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라 먼저 문제부터 봅니다 이런 것들은 A가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 다음에 B를 4형식이니까 3형식 해라 너무 뻔한 문제 오케이 Where are you going? 무슨 시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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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중이니 I am going to the supermarket 난 스파마켓 가는 중이야 My mother told me To buy some milk 어머니께서 나에게 우유를 좀 사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 5-3 공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투부 정서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 대표 대표적인 형태는 want a to do 어머니께서 나에게 우유를 좀 사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OK So I am going to buy some milk 됐습니까? Can you buy me Can you buy some fruit For me? 하면 되겠죠 너 나를 위해서 과일도 좀 사줄 수 있겠니? No problem 그럼 그래서 B는 이제 어디 가서 B는 어디에 가서 B는 어디에 가서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B는 어디에 가서 슈퍼마켓 가서 뭐 합니까 과일.. 과일.. 그게 다야? 과일.. 과일.. 그게 다야? 과일 사왔어 어.. 그랬다가 엄마한테 혼나겠죠 과일 사왔고 집에 오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혼내겠어 왜 과일 사왔냐 하면서 혼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친구한테 과일 사준다면서 혼냅니까? 이놈 봐라 정신이 없네 이것들 엄마가 뭘 하면서 혼내겠어 과일이 왜 사왔냐고 과일 왜 사왔냐고 혼낸다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과일 왜 사왔냐고 물어보면서 막 이 시키야 내가 어제 과일 사오라 그랬어 여기서 혼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유 왜 안 사왔냐고 묻겠지 왜 대화 안 사왔냐고 묻겠지 어? 왜 우유 안 사왔냐고 묻겠지 이놈 시키야 얘들 대화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화 다 우리말로 해줄까? 야 너 어디 가고 있어? 나 슈퍼마켓 가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나한테 우유 좀 사오라고 하셨어 날 위해서 과일도 좀 사다 줄 수 있겠어? 아무 문제 없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대화가 끝나고 나서 비는 어디 가서 뭐 하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과일 산다며 과일 사와서 집에 오면 엄마한테 두드려 맞겠지 이 시키야 내가 어제 과일 사오라 그랬어 우유 사오라 그랬지 아 지다가다가 누가 과일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과일도 사오고 우유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왜 과일 사왔냐고 뭐 흔을 냅니까? 우유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정작 어이구 이놈식이들아 길 가다가 누가 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 나 물 마시러 부엌 가야지? 이랬어 물 마시러 부엌 가야지? 했는데 뭐 된장찌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가서 된장찌개 먹고 다시 왔어 내가 뭐하러 부엌 갔더라? 이러고 있어 물 마시러 가놓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A는 O형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의 형태가 그냥 동사원형 바이도 안되고 시제일체 한답시고 톨도 쳐다보고 보트도 안되고 됐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뭐하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5-3 목적역부호가 2부정사인 형태인 2바이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바이 동사가 사용되서 나에게 과일을 좀 사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은 4형식 3형식 전환할 때 바이니까 풀 써야 됐다는 거 그 다음 주어진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일단 뭐부터 써놓으면 딱 좋을 거야 난 나 같으면 문장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딱 써놓겠어 그쵸? 그런 다음에 쭉 봤더니 이 앞에 갈 수 있는 놈은 한 놈 밖에 안 보이네 그쵸? 사실은 뭐 두 놈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른 다른데 절대 못 갈은 애가 있기 때문에 절대까지 나이더만 됐습니까? she asked 그 다음 뭐할까? me to join the club so 1 2 3 5 2 5 2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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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6 5 6 5 5 5 좀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직접 뭐라고 물어봤을까 Can you join the club? 이라고 애석들 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부터 써놓을까 일단은 teaches 그럼 이 앞에는 뭐 딱고 P가 teaches 하지 않겠지 설마 그래서 뭐 Mr. Pop이 뭐 하신다? teaches 하신다 근데 뭐가 없어 그치? 뭐가 있는가 봤는데 없으니까 없다는 거 확인하고 못 쓰겠어? 어스 쓰고 그 다음에 PE 방금 뭐가 없는 거 확인했어? to 없는 거 확인했죠 만약에 to가 있다면 Mr. Pop teaches PE to us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박쌤이 우리한테 체육과를 치신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조건에 맞게 간접 목적어를 안 만기려봤자로 바꿔서 간접 목적어가 뭐에 대한 대답이 간접 목적어였더라?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 보통 사람이죠 됐습니까? I showed my brother my favorite photos 내가 보여줬다 whom my brother wha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나는 나의 남자 형제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my brother가 그대로 써있는 사람은 self로 딱밤 딱 때리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누가다 I showed 그 다음에 my favorite photos 그 다음엔 to him 됐습니까? I showed my favorite photos to him 나는 그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나같으면 문제를 이렇게 안 냈겠어 그렇죠? 나 같으면 삼형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바꿔라 라고 하고 싶어서 예를 지우고 뭐라고 썼을까? 그렇죠? 직접 목적어를 대명서로 바꿔서 삼형식 문장 직접 목적어가 암만 길어봤자 하면 몇 형식 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삼형식 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답은? I showed them to my brother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자 6번 7번 6번 우리말로 되어있는 A하고 B를 영작하라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나는 작은 마을에 산다 나의 담요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 써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칼질 하라는 얘기네요 A하고 B는 나는 작은 마을에 산다 칼질 누가? 어디에? 다? 몇 형식? OK 그래서 누가다? I live where? OK in small town 어디가 틀렸게? OK 명사를 이렇게 막 쓰나요? 혹시 더 아니야? 처음 얘기하고 있죠? 처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I live in a small town 그래서 몇 형식? 누가 이 형식이라 그랬냐 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담요는 부드럽게 느끼는다 시제는? 나의 담요는 부드럽다 라고 똑같네요 OK 그래서 my blanket 필만 한 사람은 설마 없겠지? feels softly or soft? my blanket is soft? 몇 형식? 이 형식 B동사 대신에 무슨 동사? 감각동사 자 여기까지는 6번 다 풀었고요 어디가 틀렸는지 잘 봐야 되겠네요 이 과의 제목이 뭐야? 문장의 형식 그러니까 뭔가 문장의 형식에 배웠던 규칙 됐습니까? 할리갈리의 규칙 눈놀이의 규칙 각각 게임마다 규칙 있죠? 브루마블의 규칙 됐습니까? 그럼 게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보드게임 하는 거 하고 아닌데요 쌤 하나도 안 똑같은데요 보드게임은 재밌는데 이건 재미 하나도 없는데요 OK OK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풀면서 막 재미를 느끼는 애들도 있다니까 이거 뭐 풀면서 브루마블 하는 것처럼 막 재밌어 하는 애들 있다니까? 규칙 나를 어떻게 속일라 그럴까? 난 안 속아야지 막 이러면서 재밌어 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재미 하나도 없죠? 그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I live in a small town. Our house is near the lake 하고 싶은 말은 뭐고? 우리들의 집은? 호소 근처에 있다 호소 근처에 있다 1 2 3 4 5 1 됐습니까? 틀린데 없죠 그래서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it is 그 다음에 near 전치사 뒤에 명사와서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에 대한 대답을 바꾸놨어요 my room is upstairs my room is upstairs 하고 싶은 말은 뭐고? 내 방은? upstairs이다 이런거 봐 그렇지 stair가 무슨 뜻이지? stair stair 와 니들 대단하다 이거 살아보지도 않고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야 계단이죠 뭐? 혹시 bad boy 기억나십니까? bad boy 아 그래서 그 계단으로 했기 때문에 네 너는 안 했고 됐습니까? okay stair 계단이죠 계단 그럼 my room is upstairs 무슨 뜻일 것 같아? 계단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야 전부 막 내 방 지나가야 되겠네 나 혼자 있고 싶다고 문 잠궈 놓으면 막 문 두드리고 나 지금 2층 올라가는데 문 열어라 하면서 막 문 부수고 막 그러겠네 그치 모른다 치자고 해 아 아 2층이다 아니 집이 2층 위층 위층 upstairs upstairs 내 방이 위층에 있대요 1 2 3 4 5 중에 1 오 그렇지 됐습니까? 얘는 누구처럼 home이나 there처럼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만들어졌다 where 에 대한 대답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I go to there 안하고 I go to home 안하듯이 on upstairs 이런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My room is upstairs 내 방은 위층에 있어요 I have a lot of things in my room 그래서 틀린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 My room is upstairs 일형식 문장 잘 표현했구요 I have a lot of things in my room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3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 what many things where 나는 내 방에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틀린 데 없구요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a lot of book books money 그렇다면 지금 a lot of things니까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누가 그거 물어 봤어? many나 머티로 될 수 있죠 그렇죠 many 밖에 안 되죠 지금은 몇 번 해야 됩니까 이거 I have many things in my room 내 방에 물건 많대요 삼형식 I love them very much 하고 싶은 말은 뭐고 나는 그것들을 엄청 많이 좋아한다 댐은 뭐를 앞만 기려봤자 한 거야 all the love of things 그래서 1 2 3 4 5 3이죠 얘는 부사죠 부사가 하는 역할 세 가지 중에 하다 됐습니까? how do you how much do you love them I love them very much 얼마나 좋아해 엄청 좋아해 물건에 대한 애착이 많은 친구죠 그렇죠 미니멀리스트야 맥시멀리스트야 맥시멀리스트죠 그렇죠 물건 많이 갖고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 됐습니까? my backpack looks nice 1 2 3 4 5 2 내 가방이 어때 보인다 멋져 보인다 The chocolate on the desk tastes sweet 그래서 1 2 3 4 5 2 하고 싶은 말은 뭐? 달콤한 맛이 난다 달콤하다 됐습니까? 이거 잘 발견하셨네요 해석할 때 책상 위에 있는 초콜릿 어떤식 길어서 뒤로 간 거 안 만기러 왔자 뭐가 된다 뭐보고 잇이라 해야 돼 더 초콜릿 보고 잇이야 더 데스크 보고 잇이야 더 초콜릿이 잇인거죠 더 데스크 테이스트 스윗 이제는 맛이 이상해 됐습니까? 어떤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고 책상 위에 있는 초콜릿은 달콤한 맛이 난다 2형식 이즈스윗 그 다음에 My blanket feels good 계속해서 2형식만 나오니 2형식밖에 알 줄 몰라 3형식 한번 나오긴 했네 The flowers by the bed smell good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1 2 3 4 5 부터 합시다 1 2 3 4 5 The flowers by the bed smell good 1 2 3 4 5 중에 또이 해석은 침대 옆에 있는 꽃들은 좋은 향기가 난다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데이 침대가 좋은 향기 난다고 얘기하는거 아니죠 얘는 무슨 씨일 뿐 수식어 어떤 씨일 뿐 주인공은 여기 있어요 데이 스맥 굿 All things make me happy 1 2 3 4 5 5-2 모든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So I am happy So가 들어 있는 문장 틀린 데 없고요 여기 happily 써 있기를 기대했는데 안 써 있네요 All things All these things What these 여기에 This 써 있으면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안만 길이보다 데이니까 여기에 두 들어있는 형태 잘 써놨고요 네이스 돼 있으면 틀렸겠고요 Today I am going to ask my mother to bring me more flowers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오늘 나는 뭐 가고 있는 중인가 오케이 오케이 요청할 예정이다 누구에게 뭐 해달라고 나에게 더 많은 꽃을 좀 갖다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5-3 됐습니까 엄마가 할 행동을 요청한다 라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뜻은 My mother 암만 길어봤자 she니까 어 더드 잘 놀았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자 My mother는 여기서 she가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sh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her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ask her to bring ask 목적격 to do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의 행동하라는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brings를 to bring으로 자 그러면 한번 무슨 타임 가질 시간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디 갈 차례다 접속사 예 선생님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이름 바꿔놔야지 또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왔는데 자 문장의 형식 어디 갈 차례야 이러고 있다니까 야 쉐키는 왜 빠르바로 어 복습 안했지 어 빨리 빨리 대답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야이 선생 전신 차례야 막 이러면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어디 갈 차례라고 여기 오케이 173조 뭐 알맞은 걸 고르라는데 제목이 뭐였냐 아 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좀 자르는 게 좋겠다 그랬어 그리고 사실은 얘는 어디로 좀 갔으면 좋겠더라 78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 왜 그랬더라 78 제목이 뭔데 디포 아프터 아니면 뭐 77으로 가도 되고 77 제목은 이 좀 따로 빼놓든지 그치 됐습니까 왜 그렇다 얘랑 얘랑 그리고 여기에 절반인 이 이 어떤 똑같은 문법 아우 지금 되게 멋있는 말 안다 버리작벌이 없는 시끼 이게 윌 들어 있으면 때려잡고 무슨 시제로 대신하라고 됐습니까 그래 있고 비커즈는 그거 아니야 비커즈 뭐 비커즈 잇 윌 레인 투마로 아이 윌 스테이 홈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내일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난 집에 있을 거야 비 온다고 집에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 오늘 학원 못 가요 왜 비 오잖아요 아 위험합니까 네 이불 밖은 위험하죠 그렇죠 이불 밖은 위험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습니까 비커즈 이불 밖은 데인저러스 아 위 스테이 홈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시간에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when 뭐 뭐 할 때 라고 얘기했던 그 when 과 그 다음에 before after 누가 뭐 하기 전에 누가 뭐 한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시간에 부사절을 만들고 if 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세 녀석들은 시간에 부사절과 버르장벌이라는 이런 값싼 용어 말고 정식 용어는 시간에 부사절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와 그리고 만약 뭐 뭐 한다면 이라는 if 속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그리고 if 도 경고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이거 뭐 if 뒤에 뭐 if 뒤에 will 쓰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준 적 없다고 그랬어 그렇습니까 만약 뭐 뭐 한다면 뭐 뭐 한다라면 이런 뜻일 때 쓰면 안 된다 그랬고요 참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빠트린 것 같네 이거 아이 선생 새끼 이거 뭐야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뭘 얘기했어야 됐냐면 접속사 unless도 얘기했었어야 됐어 접속사 unless의 뜻은 무슨 뜻이냐 아니라면 이란 뜻이야 아니라면 자 unless의 뜻이 뭐라고요 아니라면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이래 이 안에 뭐 들어있지 그래서 unles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이고야 if 블라블라 not 하고 갔다 snowball 하 하 하 육 하 하 일부러 틀리게 한번 써볼까? 무슨 말 하고 싶죠? 그렇지 나도 거기 안 갈 거다 만약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는다면 나도 거기 안 갈 거야 인데 일단 틀린 건 뭐다? either 해야 된다고 했죠 또한 역시라는 뜻으로 to 또는 either를 쓸 수 있는데 to는 not이 없을 때 쓰는 또한 역시라고 했고요 not이 있을 때 또한 역시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는 not either를 써야 된다고 했고 not either는 한 단어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not either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lead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녀가 만약 자 여기에 she comes to the party의 뜻은 그녀가 파티에 온다죠 됐습니까? 근데 unless she comes to the party는 해석을 조심해야 되고 무슨 뜻이다? 만약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는다면이야 그래서 나는 unless를 안 쓰고 요 방법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나 제일 잘 집어넣었죠 if she doesn't come to the party I will not go there too either 나도 파티에 안 갈 것이다 됐습니까? if not unless 그래서 unless도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일 때 여기에 unless she will come to the party 이라는 표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 된다 됐습니까? 왜? 이것도 조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도 안 갈 거다 됐습니까? 무조건 안 갈 거래요? 어떤 조건이면 그녀가 안 오는 조건이라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의 일이라고 치고 미래 시제를 수변하는 선생님 여기 미래 시제 썼는데요 이거는 무슨 절이라고? 주절주절이라고 됐습니까? 얘는 미래에 있을 일이면 당당하게 미래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라면 또는 만약 아니라면 속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거 빠뜨렸었네요 이거는 비컨에는 전혀 여기 미래에 있을 일이 있으면 그녀가 9시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if she will arrive at 9 만약 그녀가 9시에 도착한다면 if she arrives at 9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그녀가 9시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if she will arrive at 9 미래에 있을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또 미래 시제만 쓴다는 얘기나 시제에 맞게 그대로 가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만약 뭐뭐한다면 만약 아니라면 해수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귀에 닦지 않겠죠? 근데 왜 틀려? 학교 시험 문제 죽는다 됐습니까? 갈롱아리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 애니는 노멀한 거야? 앱노멀한 거야? 스페셜한 거야? 스페셜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just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계속하면 뭐다? just ask me 경 나한테 물어봐 경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뭐 이상한 소리하고 계시구요 애니는 not이 있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사용되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다 근데 그거 아무리 살펴봐도 not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without이나 unless나 little 퓨어처럼 내 안에 not 있다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묻지도 않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이 girls can do anything하고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girls can do anything이 뭔데? 여자들도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애니의 뜻이 스페셜하게 사용하면 뭐라고? 어떤 나도 어떤 뭐뭐라도 그럼 if you have any questions는 무슨 뜻이다? 만약 네가 어떤 질문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질문이라도 나한테 그냥 물어봐라 만약 네가 어떤 궁금한 상황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스페셜하게 앱노멀하게 사용된 애니는 어떤 나도라고요 just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어떤 궁금한 것이라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물어보래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sk me 하래요? 무조건 물어보랍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sk me 하래도 어떤 조건일 때 궁금한 게 어떤 것이든 있다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looks happ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1,2,3,4,5 하면 뭐겠다? 이 형식이다 왜 이 형식이다? because Christmas is coming 부분은 형식이 영향을 끼치지 왜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 문장 전체 해석이 뭐다? Kevin은 행복해 보인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why does Kevin look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얘는 수식어입니다 얘가 수식어라는 말은 얘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부사절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유의 부사절 1번 문제 if you have any questions 보고는 뭐의 부사절이란다? 조건의 부사절이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그래서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있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으로 바꿔주세요 됐으면 좀 이따가 만약 여기 서두르지 않는다면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park is popular because the park has a beautiful lake 그래서 그 공원이 어떻다? 아 famous한 모양이죠 인기가 있다 왜? 공원이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y is the park popular? 이유의 부사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되돌아가기 해서 캡이 아 뭐야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으로 같은 얘기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으로 바꿔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다만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야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겠다 if you not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어디가 틀렸게 어 캔트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쓸까? 아 캔을 써야 된다? 어? 뭐라고요? 윌라트를 써야 된다? 뭐 윌라트를 쓰나 캔트를 쓰나 그럼 그런 거고요 이런 것도 있나봐요 뭐 if you not hurry up 어딨어 어? I not go 어? I not eat 어? if you don't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해소가 어떻게 되겠다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그 기차를 팔 수가 없다 또는 will not catch 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걸 왜 해 보자 했을까 여기 뭐 보여 그래서 이거 또 다른 버전은 뭐다 unless you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unless you hurry up의 뜻이 뭐라고요 unless you hurry up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라고요 여기에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해석 못합니다 이상하게 해봐 유 hurry up 네가 뭐한다 서두른다야 근데 unless 안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not 들어있기 때문에 서두른다 면이 아니고 서두르지 않는다 면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f you don't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unless you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똑같은 말은 뭐냐 Fully up and you can't catch the train 하고도 같고요 또 뭐하고도 똑같냐 Fully up or you you Fully up or you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예까지 포함해서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If you don't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Unless you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Hurry up and you can catch the train Hurry up or you can't catch the train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선생님? 다음 중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문장을 고르세요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쓸적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됐습니까? 자, 문장의 종류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의 종류예요 이게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그럼 이 문장은 hurry up and you can catch the train 해석하면 뭔 뜻이다?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기차를 탈 수 있다 여기에 end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을 보고 좀 이따가 곧 다루게 될 텐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명령문 end라고 합니다 명령문 end 뭐뭐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하는 건 명령문 플러스 end 표현이라고 합니다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있어 서둘러라 그러면 기차를 탈 수 있어 만약 서두른다면 기차를 탈 수 있어 만약 서두르지 않는다면 탈 수 없어 그리고 예를 보고는 뭐라고 했다 명령문 or라고 합니다 그리고 or의 원래 뜻은 또는 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좀 달라지죠 그렇죠? hurry up or you can't catch the train 서둘러라 그러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야 그러지 않는다면 서둘러라 그러지 않는다면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없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접속사 끝나고 나서 뭐 할 거라고요? 문장의 종류를 할 거라고요 그때 명령문 end, 명령문 or 하면서 내가 그때 뭐 얘기할 거냐 얘 또 얘기하겠죠 거꾸로 됐습니까? 그때 이제 문장의 종류하면서 명령문 and, 명령문 or 얘기하면서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첫 소개 시켜드렸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absent 반대말은 present죠 자 일단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살은 찌지 마시고요